이 곡은 딱 이 곡을 치니까 많은 분들이 사라지셨네요 사람을 모으는 곡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펑크디파이드라는 곡입니다 오 아시나요? 역시 기타 치는 분 많네요 근데 저보다 잘 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긴장하고 한번 펑크디파이드 연주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 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제 손이 엄청 빨라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겠죠? 아무도 반응 안 해주시네요 네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곡 펑크디파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최선을 활용한 날 Ini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공격하는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